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부산이 세계의 지도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사회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뜻하는 인프라 스트럭처 서포트 비즈니스를 핵심 사업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산은 인프라 스트럭처 서포트 비즈니스가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매출 14%라는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시가총액은 16배 성장했습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현재는 전세계 38개 국가에 1200여 개의 딜러 네트워크 114개의 해외 법인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목할 만한 성장의 밑바탕에는 글로벌 인재 확보와 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람의 성장을 통해 사업의 성장을 이룬다는 투지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산의 인프라 스트럭처 서포트 비즈니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중공업 발전 및 워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중공업은 플랜트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EPC 사업부 발전소의 핵심 기술인 보일러 기자재 제작은 물론 이산화탄소 저감 설비 등 그린에너지 분야를 수행하는 보일러 사업부문 스팀터빈과 가스터빈, 발전기 등 핵심 기자들을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터빈 발전기 사업부문 해수, 담수 설비 분야 세계 1위 공급업체로서 MSF, MED, RO 등 3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워터 사업부문 미국, 아랍 에밀리트, 중국 등 세계 각지에 최고 수준의 원자력 핵심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 사업부문 선박 엔진 부품, 발전 설비, 워크롤 및 금형 공구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주단조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통해 오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 글로벌 기계산업 분야 리더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시장 1위와 중국 내 누적 판매대수 1위인 굴삭기 미국과 유럽 등 소형 건설 장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팝캠 굴절식 덤프트럭 원천 기술을 보유한 두산ADT 등으로 소형에서 대형에 이르는 완벽한 제품 라인업을 갖춘 건설기계 사업부문 세계 5대 공작기계 제조사로서 터닝센터, 머시닝센터, 보링머신과 스위스턴 등을 생산하는 공작기계 사업부문 그리고 고효율, 친환경 소형 디젤 엔진인 G2 엔진을 비롯해 건설 장비, 발전기, 선박용 등 다양한 디젤 엔진과 가스 엔진을 생산하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 엔진 사업부문 두산 인프라 코어는 기계산업 분야의 글로벌 탑3로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두산 건설 토목, 건축, 사업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온 두산 건설 80층 300미터 높이의 국내 최고층 주상복합 해운대 두산위부더 제니스 국내 최초의 민간제한 철도 사업인 신분당선 전차 국내 고속철도 최장 연장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공기기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규모와 실적을 자랑합니다 또한 복합화력발전소의 핵심 기기, 글로벌 탑티어의 경쟁력을 가진 배열 회수 보일러 사업을 통해 플랜트 기자재 사업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산 엔진 선박의 추진과 전기 생산, 육상발전용 등에 사용되는 중저속 디젤 엔진을 생산하고 세계 곳곳에 디젤 엔진을 이용한 예연발전소를 공급하는 세계 최고의 종합엔진 메이커 두산 엔진 연간 1,400만 마력의 디젤 엔진 생산 시스템과 동정업계 최초로 흐름 생산 및 생산과 동시에 품질이 보증되는 풀프루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산 엔진은 세계 최초로 제주 내연발전의 선택적 총매 탈질 시스템을 공급 고효율 친환경 발전소 건설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 원자력 비상 디젤 발전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이중연료 저속 엔진을 생산하고 세계 최초 선박용 저온 탈질 설비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 엔진 시장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두산 전자 두산 전자는 전자제품의 필수 부품인 인쇄 회로기판의 핵심 소재 고품질 동박 적층판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F-CCA, 패키지 CCA, 메스램 생산을 비롯해 OLED 등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에도 진출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산업 차량 엔진식 지게차와 전동식 지게차 창고 전용 물류 장비로 무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두산 산업 차량은 지속적인 제품 런칭과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두산 모트롤 두산 모트롤은 국내 유압기기 시장 점유율 40%를 자랑하며 특히 골삭기용 주행 모터 부문이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된 유압 전문 회사로서 모션 앤 컨트롤 부문을 포함한 글로벌 종합 부품 회사로서 발돋움에 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큐월셀 새롭게 출범한 두산 큐월셀은 가정, 중대형 건물 및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통적 발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넘버원 연료전지 전문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산 DST 두산 DST는 K21 보병 전투 장갑차 등 자주 국방을 위한 독자적 무기 개발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을 선도해왔습니다 탁월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를 통하여 글로벌 방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오플럭스 네오플럭스는 벤처 투자와 프라이빗 에쿠티 투자 사업에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해 투자 전문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두산은 다양한 사업군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산업의 리더 두산 글로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3회 우승에 빛나는 쿠레야구 최고 명문구단 두산 베어스 4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광고대행사 오리코 고품격 레저 전문기업 두산 큐벡스 두산의 여러 사업군은 두산이 전 세계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데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은 백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두산의 차존심이자 책모입니다 두산은 그룹 전략에 기반을 둔 사람 중심,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철학을 담은 신뢰받는 운영 그리고 기업시민의식을 반영한 책임있는 참여란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진 그룹 차원의 CSR 전략 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신념인 사람에 대한 헌신과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인 지역사회에 기여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사업장에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봉사는 두산 데이 오브 커뮤니티 서비스 영유와 마음 건강 프로젝트 중국 희망 소학교 뿐만 아니라 사업적 특성을 반영한 정수설비 지원 제의지역 복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안녕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연강재단과 중앙대학교 재단 참여 등을 통해 학술연구 지원 우수인재 양성 젊은 예술가 발굴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보다 더 큰 미래를 위해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기업 두산 인재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세계인의 삶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building your tomorrow today building your tomorrow today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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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